중국 베이징, 한 고급 레스토랑, 청순하고 아름다운 외모의 중국 미녀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테이블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계산서를 잡는데요. 계산서에 나온 금액은 약 3000위안, 한국 돈으로 치면 약 55만 원 정도입니다. 열받은 그녀는 계산서를 꾸깃꾸깃 접으며 이를 갈며 후회합니다. 한국 남자는 중국 남자처럼 쪼잔하지 않다며, 이제 보니 순사기꾼이잖아? 과연 이 중국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웨이보에 올라온 중국인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베이징에서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20대 후반 여성 위페이라고 합니다. 과거 화려하고 즐거웠던 전성기를 보낸 저에게 요즘 한 가지 고민거리가 생겼는데요. 20대 후반이 되자 남자들의 태도가 차가워졌다는 겁니다. 성인이 된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까지는 남자들이 아주 저에게 살가웠어요. 저는 10대 때부터 미인대회에 나갈 만큼 예쁜 얼굴을 지녔거든요. 뭐든지 다 알아서 해주려고 했고, 손 하나 까닭하지 않아도 공주님처럼 남자들이 모셔줬죠. 그런데 20대 중반이 되자 조금씩 남자들의 태도가 변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어린 나이가 아닌데 왜 내가 그렇게까지 해줘야 하지? 누가 들으면 당신이 귀족인 줄 알겠어. 저는 주로 경제력 있는 30대 남자들을 만났는데요. 물질주의 경향이 강한 중국에서 경제력 좋고 집안 좋은 남자들은 그야말로 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서른이든 마흔이든 20대 초반의 순수한 여성을 선호했죠. 그렇다 보니 저보다 10살 이상 많은 남자들조차 20대 중반 여성들은 어리지 않은 여자라고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여성의 전성기는 화무시비롱이라면서 제 마인드를 고쳐먹지 않으면 힘들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는 기분 나빠서 남자들에게 화를 냈었는데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그들의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도하게 그지 없었던 저는 예전과 다르게 상냥하게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감을 얻기 위해 스타일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화려하게 치장하는 걸 좋아했고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남자들을 만났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배우자감을 고를 나이가 되니 결혼 상대로도 괜찮은 남자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 남자들을 분석해보니 결혼 배우자감으로 좋은 남자들은 본인들과 비슷한 느낌으로 청순하고 수수해 보이는 여자들을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순하고 착해 보이는 이미지로 저를 바꿨어도 좋은 배우자감을 만난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25살이 넘어가자 남자들은 제가 예쁘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예쁘신 분이 왜 아직까지 혼자시죠? 예쁘고 착한 분들은 보통 일찍 시집 가시던데 눈이 많이 높으신 건가요? 중국에서는 여자 나이 20대 중반부터는 결혼 정년기거든요. 요즘 중국도 결혼 정년기가 많이 늦춰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20대 후반이 되기 전에 가는 게 좋다는 분위기였습니다. 20대 중반을 넘기면 남자들은 그 여성을 노처녀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쁜 외모만 잘 간직하면 나이를 조금 먹어도 시집 가는데 지장이 없을 줄 알았어요. 여자 연예인들은 서른이 넘어도 멋진 남자와 연애하고 결혼했으니까요. 그러나 일반적인 남자들은 오히려 예쁜 여자가 남은 여자가 된 것을 더 찝찝하게 생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결혼 정년기가 넘어가도록 혼자인 여자를 성리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여자들이 결혼 정년기가 늦춰지면서 27살 이상의 미혼 여성을 뜻하는 말로 일컬어지는데 원래는 25살이 기준이었습니다. 특히 예쁜 여자들은 25살이 넘도록 시집 가지 않으면 아이러니하게도 성리 취급이 더 심해졌는데 예쁜 여자가 빨리 시집 가지 않은 것은 다른 하자가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눈이 지나치게 높거나 성격이 더러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 것이죠. 27살이 되자 어렸을 때라면 쳐다도 보지 않았을 것 같은 남자들조차 제 나이가 많다며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개를 받아 나가도 남자들은 아주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쓰는 돈을 아까워하며 더치페이를 하려고 들었어요. 처음에 각자 먹은 것을 계산하자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인 줄 아세요? 주변 친구들에게 하소연을 하니 그녀들은 세상이 변했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중국 남자들은 달라? 예전처럼 돈을 다 내주지 않더라. 중국에서도 ABG라고 하여 여자에게도 데이트 비용을 부담하게 만드는 방식이 유행하고 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여자는 덜 내고 남자가 더 내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었습니다. 한데 칼같이 반반을 요구하다니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죠. 중국 남자들의 태도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중국 남자들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차이리를 거부하고 여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을 거절하는 남자들이 늘어갔습니다. 심지어는 여자가 이별을 통보하면 그동안 쓴 데이트 비용을 모두 물어내라고 하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실제 중국 TV에서도 한 여성분이 7개월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지자 전남친 쪽에서 그동안 쓴 데이트 비용을 전부 계산해서 물어내라고 했다며 황당하다고 인터뷰한 여자분이 나온 적 있죠. 갈수록 깐깐해지는 중국 남자들한테 지친 저는 자연스럽게 외국 남자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눈길을 끈 것은 한국 남자였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드라마와 예능의 영향으로 친절하고 다정한 남자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사실 예전만 해도 중국 남자들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 많은 것을 양보하다 보니 한국 남자가 더 가부장적이다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요즘은 중국 남자들이 깐깐해지면서 한국 남자가 훨씬 나아 보이는 효과가 생겼다고 할까요? 게다가 한국은 여자들이 늦게 결혼을 하는 나라라서 저 같은 20대 후반 여자도 충분히 경쟁력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대학 재학 시절 저는 교환학생으로 왔던 한국인 언니와 친하게 지냈었는데요. 그녀가 29살에 전문직인 의사와 결혼한다는 말을 듣자 깜짝 놀랐어요. 의사랑 결혼한다길래 이혼남이나 나이 많은 40대 남자랑 하는 건가? 싶었는데 그는 너무나도 멀쩡한 30대의 미혼남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29살이나 먹은 여자가 멀쩡하고 반듯한 고소득 남자랑 결혼한다는 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 나이가 27살인데 벌써부터 남자 지인들은 더 나이를 먹으면 이혼남들조차 너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다 라며 최대한 빨리 결혼하라고 충고했으니까요. 남자가 마련해 놓은 집에서 편하고 안락하게 살게 된 한국인 언니를 보면서 저도 한국 남자를 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처음으로 쳐다보지도 않던 어플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용한 어플은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어플이었는데 해외에 있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 있는 외국인들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 명의 한국 남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만날 만한 남자를 출연했습니다. 최소 4년제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재직하는 남자였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어플을 이용하는 남자 중 상당수는 유학생이다 보니 경제력 있는 남자를 찾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꽤 괜찮은 조건의 한국 남자를 알게 되었어요. 정우는 키도 175 이상의 한국 대기업의 해외지사에서 근무하는 남자였으며 한국 기준으로 꽤 공부를 잘해야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을 나온 남자였습니다. 어플에서 남자를 찾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이렇게 근사한 조건의 남자가 왜 온라인으로 사람을 찾나 봤더니 중국에는 아는 사람이 별로 없고 외로워서 이야기 나눌 사람이 필요해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한국에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해외 근무를 한 지 6개월 만에 이별을 통보받고 무척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원래 남자가 힘들 때 응원해주고 옆에 있으면 공략하기가 쉬워지잖아요. 여자라면 사족을 못 쓰는 중국 남자들과 달리 그는 무척 조심스럽고 신중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만남을 제안했을 때도 저는 여자친구를 구하려는 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같이 대화할 친구를 찾는 거라서요라고 거절할 정도였습니다. 이전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남자 유형이었지만 쉬운 남자가 아닌 점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방어적이던 정은도 타지에서의 외로움과 시련의 아픔을 달래주자 점점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통화를 몇 시간씩 하기 시작했고 대화한 지 두 달 만에 정은에게 우리 한번 볼까? 라는 말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매너가 좋고 친절했습니다. 개념녀처럼 보이고 싶어서 커피값 정도는 계산하려고 하자 일부러 제가 돈을 못 내게 막았어요. 그날 데이트 비용은 모두 정은이 계산했죠. 역시 한국 남자가 중국 남자보다 친절하고 매너 있구나. 만나길 잘했어. 정은은 제가 하는 말은 뭐든지 맞짱 굳혀주고 좋아했습니다. 20대 초반에 느꼈던 공주님 대접을 받는 기분을 느낄 수 있었죠. 그래서일까요? 저는 예전 모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남자를 낚아보기 위해 썼던 상냥한 가면이 점점 벗겨지기 시작했죠. 점점 그에게 예전에 도도했던 성품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은에게 이렇게 대해도 그가 이해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네 번째 만남까지는 그가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다섯 번째 만남이 되자 이전과 달리 그가 무척 다운되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면 그는 어색한 미소를 띄면서 좀 피곤해서라고 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에 가고 싶었던 고급 중식당에 갔습니다. 제가 받는 돈으론 꿈도 못 꿀 음식들이었지만 월급을 많이 받는 한국인인데다가 대기업에 다니는 그가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부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죠. 저는 먹고 싶은 음식들을 다 시켰습니다. 정우는 심각한 얼굴로 이거 다 먹을 수 있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못 먹으면 남기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부담스러워? 그건 아닌데 내가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러는데 새우 요리는 빼면 안 될까? 그럼 오빠는 새우 요리는 안 먹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그러자 정우는 무표정으로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우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정우는 10분째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슬슬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마 이 자식 튄 거 아니겠지? 다섯 번쯤 전화를 걸었을까요? 갑자기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난 먼저 나가볼게. 2,700위안은 내가 계산했으니 나머지는 내가 내면 될 거야.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 넌 너무 배려심이 없더라. 문자 내용을 보고 당황한 저는 다급히 계산서를 보았습니다. 3,000위안이라고? 정우는 2,700위안을 냈으니 제가 내야 할 돈은 300위안이었습니다. 300위안이면 한국 돈으로 5만원이 넘는 돈인데 이 돈을 저 혼자 내라고요? 상하이처럼 평균 월급이 높은 대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외식비가 60위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숙녀에게 300위안이나 내라고 하다니? 정신 나간 놈 아닌가요? 그렇다고 안 내고 도망치면 도둑으로 몰릴 테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300위안을 낸 저는 정우니 받을 때까지 전화와 문자를 했고 심지어 그가 저에게 알려준 SNS에 가서 테러를 했습니다.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는 거였죠. 마침내 볼맨 목소리로 정우니 전화를 받자 그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이 미친놈아 어떻게 숙녀에게 돈을 다 부담시킬 수 있어? 매너도 없니? 다섯 번 만남을 하면서 한 푼도 안 내는 건 매너 있다고 생각해? 내가 첫 만남에 돈 안 내도 된다고 했잖아? 너 진짜 기가 막힌 여자구나? 첫 만남에 돈을 내지 말라고 했던 건 그동안 힘든 나를 위로해줘서 고맙다는 뜻에서 내가 산 거였지. 앞으로도 계속 사겠다는 뜻은 아니었어. 물론 나는 내가 한 푼 내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어. 만약 내가 사정이 어려워서 돈을 내기 힘든 상황이었다면 언제든 기꺼이 지갑을 열었을 거야. 내가 정말 실망한 건 호의를 당연히 여기는 너의 태도야. 넌 내가 새우 알러지가 있다는데도 전혀 나를 배려해주지 않더라? 난 그런 사람을 내 옆에 두고 싶지 않아. 이젠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렇게 정우는 전화를 끊었고 다시는 그와 볼 수 없었습니다. 현재 저는 땅을 치고 후회하며 다시 어플에서 한국 남자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가면을 쓰고 유지하고 상냥하게 굴었어야 했는데 중간에 방심한 탓에 남자에게 차이고 말았습니다. 이번에 다시 남자 한 명을 건지게 되면 웬만하면 본성을 드러내면 안 되겠어요. 해당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본 모습을 숨긴 채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줄 한국 남자를 물색하는 중국 여자의 야망이 무서울 정도네요. 그럼 저희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